자 수트 rpm 116번 한번 볼게 자 함수 fx 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요 놈이 문제죠 놈이 요 놈이 조금 복잡해서 x x 분의 1 이를 치환하기로 했죠 니를 t 로 치환하자 x 분의 1을 티로 치환하면 결국 리미트 3 마이너스 x 분의 1이 t 니까 얘는 결국 x 는 뭐야 t 분의 1이라서 x 자리에 t 마이 t 분의 1 넣을게 분의 t 분의 1의 f 의 t 마이너스 1이고 자 범위 듣고 가야지 x 가 0의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t 는 어디로 가고 있냐 여기도 0의 양의 방향 넣으면 0의 양의 방향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긴 할 거야 근데 그래프로 굳이 얘기해보면 자 얘가 무슨 쭉 x 축 니가 무슨 쭉 t 축일 때 x 분의 1의 그래프는 이걸 그리는 거지 얘가 t 는 t 는 x 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럼 지금 t 는 x 분의 1에서 x 가 0의 양의 방향일 때 0보다 좁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여기로 가고 있는 거지 얘 어디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래서 니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t 가 무한대로 가고 있지 자 얘가 어떤 일하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자 무한대로 여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3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은 0 그래서 분모는 3 그 다음 t 에다 무한대를 넣으면 어 뭐가 무한대 분의 1의 ft 인데 ft 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무한대 분의 1이 0이니까 ft 가 날라가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안되죠 그럼 무한대 분의 1이 0이라서 이게 문제니까 이 자 이놈이 지금 무한대 분의 1이 0으로 만들어버려서 니가 ft를 날려버려서 문제니까 이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t를 좀 곱할게 그럼 결국 이 밑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3t 마이너스 1분의 ft 마이너스 t가 된다 된다 이게 뭘로 수렴한데 2로 수렴한데 어 밑에 분모를 보면 3t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상대적인 0이라서 사라지더라도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돼야지 2로 수렴하고 있을 테니까 결국 ft 마이너스 t 니가 3분의 뭐가 2가 되야 되니까 6t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되겠네 음 결론은 ft는 얼마다 7t 플러스 k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됐어 그럼 이제 이 식을 쓰자 자 얘는 리미트 x 가 2로 가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2분의 fx 니가 어떤걸로 또 수렴하고 있대 그럼 봐 분모에 2를 넣으면 분모가 0이구나 그 분자에도 0을 2를 넣어서 0이 나와야지 응 꼴이 돼서 a 로 수렴하겠지 그럼 fa는 결국 0이란 얘기니까 여기다 넣으면 fa는 fa는 결국 14 플러스 k 니가 0이라서 아 k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4 였다 결국 fx 는 뭐였다 7x 마이너스 14 였다 자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끝났네 여기 fx 자리에 fx 자리에 7x 마이너스 14 인수분해서 넣을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더 더 사라져서요 2 넣으면 1분의 7이 되서 a 값을 얘가 a 니까 a 는 결국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습니다 그럼 f의 7은 f의 7 fa 부하라고 하는 것은 f의 7이니까 49 마이너스 14 답은 얼마 35가 되겠네요 그럼요 join by 감사합니다.